동네에 사는 소년인가 보네 빅 아이 피쉬 빅 피쉬 빅 뱉 빅 지윤이 오늘 엄청 무섭다 안으로 가야돼 맛있죠? 아스트리아 케인은 아스트리아 지역입니다 오마이갓 아웃오브노웨얼 이런 데 지나가 터널까지 지나가야돼 진짜 여기 식당이 있는거 맞어? 오마이갓 unbelievable 아웃오브노웨얼 이런 데 지나가면 식당이 나온대요 진짜야? 아닌거? 뭐야 황당 이 길을 이리... 아, 여기가 카미노 산티아고 사람들 걷는 코스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네. 아, 이 사람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카미노 산티아고 마크가 여기 있네요. 어쨌든 저는 열심히 식당을 찾아서, 부엔마라는 식당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골 한가운데 식당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가보고 있습니다. 식당 느낌 있네요. 2시간 반 운전해서 시골 산길 꼬불꼬불, 믿기지 않게 이렇게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멀리 바다가 보이고요. 이게 제가 예약하고 온 구엔마라는 식당이에요. 시 브림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왔습니다. 와, 갑자기 바다가 짠 하고 나타났어. 시골 산길을 꼬불꼬불 왔는데, 믿기지 않게 바닷가가 딱 나오고, 플라야 드 메가라는 곳이랍니다. 아니요. 좀 차가워? 여기와 많은 여정을 고속에 podcast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에서 주문을 한 달 전에 그리하니까요. 엄청高, Muito遠 fu어! 엄청遠? 네, fond when it's the other end? 라이드로 꾼다? 네, 라이드로 꾼다. 멀쩡해. 오, 마이갓. 이게 뭐야? 안녕. 큰 아이스크림. 아멘. 여기가 레스토랑 내부입니다. 바깥에 페티올 자리도 있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사람들은 없는데 바깥에 앉을 수가 있고. 셰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스토랑 이름? 네. 귀유마. 귀유마 es Sei. 귀유마 é school,. 귀유마. 상이 진수로— 귀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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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인공에서 아주 깊이 가득한 содержит 그리고 아주 바 sergeant입니다 네, 저는 여기 있는 이 주인공에서 이것은 이 주인공에서 조선한게 밖으로 네, 이 주인공에서 좋게 구급한다는 것입니다 검은 Mollet 분리 한각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인공에서 주인공에서 작은 것 사dience 그리고 그룹 국회? 예! 예! 원이 도쿠티아스 원이 도쿠티아스 로컬 툰티아스 로컬 툰티아스 로컬 툰티아스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릴에서 구울려고 하는거에요. 눈 좀 보세요, 눈. 어메이징. 어메이징. 불에서 구울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린로 신선한 서비스에요. 저는 친절하게 메뉴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 브링이 아니래요. 스페인식으로는 레이라는 피쉬고, 시 브링을 잘못 벌러본거에요. 킹피쉬라고도 보인다고 한겠다. 스페인식으로는 레이라고 하는 피쉬는 내가 주문하냐고 여기다 왔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카이저는 해프 포션으로 사르딘이랑 음식이 나오니까. 먹어도 시켜 보여요. 토마토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야 할까. 돈은 아니지. 돈이에요. 거Jul은 많이 먹여요. 모자는 많은 음식이 introdu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런데 이 피쉬는요. 좀 더 먹었고 이것이 더 고소해요 이것은 더 고소해요 이게 더 고소해요 그럼 너무 고소해요 고소해요 너무 많이 시키면 너무 많이 시켜서 나중에 배가 불 것 보다는 모자라면 얼마든지 더 시켜줄 수 있으니까 먹을 만큼만 시키려고 머리부분이랑 가습부분 하나 그렇게만 시키려고 합니다. 먹고 나서 배가 고픈으로 부어줄 테니까 자기는 도우는 상관은 없지만 네가 가장 만족한 최고의 식사를 하길 원한다. 셰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최고. 최고. 강가스 데 날세아 refers to the one in Ybjass. Ybjass? Ybjass은 카글벨프다. 이 문 전을 좋아합니다. 정상적인 문 전을 좋아합니다. 되요. 아베인인 그레이브. 고마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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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를 넣어 먹겠습니다 고추를 넣기 위해 고춧가루 고추를 기ก le senhor 고추를pers고 고추를 뿌리기 위해 고추를 넣어주세요 스모크 스모크 오이스터 오오오오오오 스모크가 오이스터 스모크가 드라마틱하게 나와야 된다고 다시 가서 다시 만들어 가봤습니다 저는 스모크 오이스터와 캐비어 저는 두 번째 나온 충신한 사르디를 구운 요리입니다 충신한 사르디를 많이 고소한 냄새 나요. 말로 생명이 잘 안되는 맛. 완전 고소하고 촉촉하면서도 이래서 살살 녹아요. 분실한 생선에서 많은 촉촉한 바다의 향. 간에 기별지 않고 맛있대요. 간에 기별지 않고 맛있대요. 제가 한 번 더 더 좋아할게요. 마이크가 있는 물을 가면 다녀오는 물을 가면 손발이 가면 질환이 가면 물이 가면 그래서 열심히 빅, 빅아이피쉬, 빅넉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 거 봐도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잘 부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숯불에다 부우니까 숯불 향이 제대로 날 것 같아요. 짜잔! 생산에서 기름 떨어지는 것 같아요. natural fish oil. 네, 네. 네, 네. 네. 브로켄. 음. 그래도. 아이. queda, queda, mucho. 눈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애기예요. 밑에 저기 쭉 나오는 거 있죠. 오! 저ğ으로 망하기. 아, 이런 deceived! 아, 이거 우선? 아, 이клад! 아, 이걸로 좀 못해. 아, 이걸로 근데... 뭐 인정은, 여기가 더 associate hand이, 이렇게 잡는 중장 거다. oh, 소금과 바다 소금과 올리브월만 살짝 갈라서 구운 겁니다. So beautiful. 소금 자체의 기름 엄청 많습니다. 고추와 얼음은 생각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소금. 소금 자체에 기름이 엄청 많습니다. 고추랑 얼음은 넣고. 생선맛이 엄청나게 기름지고 담백해요 입에서 완전히 산살 녹는다 그 자체입니다 아 매워 머리 부분 주석구석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편성은 머리가 맵mail tanto 요리와 머리가 맵고 orazimen 처음에서든 몸속이 담백하다면, 머리 밑속에는 갈빈한 맛을 찾아봅니다. This is local ice cider. 아, local ice? Ice cider. Ice cider? Yes. Made out of the apple? This is apple. This is apple and frozen. Apple and what? Frozen. Frozen until? Frozen. It's sweet. Very very sweet. Gracias. Yes. Apple sweet wine이라고 합니다. Local wine. Cheers. 한 번 더. 아, 이거 정말 맛있다. 위스키 같기도 하면서, 애플 주스 같기도 하면서. 아, 입가심하는데 최고야. 디저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덕분에View이 much more taste than you are. 고통 스팸이프는 잘 안된다. 음, 시키는 맛있다. 얌. 아, 맛있다. 으-라-라-라-라-라. 맛있냐. 또 펜치 도착하는 중. رت-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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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사는 소년인가 보네요. Big-eye-fish. Big-eye-fish.. Big-fish.. 스패니시로는 Les. 라고 합니다. 거기 동네 한바퀴 산책하고서 빅피쉬, 사진도 좀 찍고 가보려구요. 여기 지나가신다면, 또 까미노 걸으신다면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 저기 구엔마 피쉬 나오면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연결되는 플라야드 배가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완전히 천국이 따로 없네요. 한번 쭉 한번 걸어보려고 해요. 바닷가 쪽으로. 이제 구엔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바다에서 나온 생선, 깊은 침해에서 산 생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름이 집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져서, 버터맛? 바다에서 온 버터 생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조리법이 간단해서, 아니 그렇게 비싼 돈을 내는데, 어떻게 올리브오일이랑 소금만 뿌려서 구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예쁘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된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재료로, 간단한 요리법으로 하는 요리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죠. 오늘은 먼 길 가는 길에 산세바스찬에서 시작을 했고요. 딜바오 어젯밤에 하룻밤 잤고, 오늘 여기 플라야다에 베가에 있는 구엔마에서, 근처 기존 마을에서 하룻밤, 이틀밤 자고서, 계속 서쪽으로 여행할 생각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 타자와 함께 해주세요. 네, 편지히 두bil은 이제가 powiedzieć. 나는 아무리 잃을 때, 이렇게 기념했으면 좋겠는데, 멋있다. 물 1개가 쫙 끼면서 이게 바로 배산임수 아닙니까? 배산임수. 그리고 여기는 강물이 흘러내려서 바닷물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료들이 엄청 좋대요. 이렇게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 잘 없잖아요. 보러 갑시다. 짐 풀러두고 다들 수영하러 가셨나? 저길. 비온이 완전히 순수해산들 완벽해요. 바람이 살살 불고. 강물이 흘러내려서 바닷물과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저 여자분은 선태나오겠습니다. 물 맑은거 보세요. 흘러내려서. 오! 미끄러질 뻔. 아우 시원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